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추가 대륙강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는 조건 없는 대화를, 중국에는 긴장 완화를 위한 가거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립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BS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이은 추가 발사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비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매우 긴밀한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설립원 보좌관은 외교적 노력과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북한의 전제조건 없이 핵애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설립원 보좌관은 미국 정부기관 이메일 계정이 중국 기반 해커들에게 공격받은 데 대해서는 기밀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긴장 완화 조치를 하는 데에는 중국의 대북 역할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다시 한번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문을 전해 진심으로 국회의원으로 사는 기초에 대한 기초가 돼서 있습니다.